젊은 리더를 이제 여기서 토리를 하셔서 뽑으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이런 정식으로 사표를 내겠습니다. 일단은 그동안 1년 동안 준비위원회 연장으로서 수고하셨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수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요,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제외한인 간호회사를 이끌어 나갈 정식으로 회장을 추천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. 누가 과연 이 회를 이끌어서 앞으로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잘 구상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을 있으면 세 분 추천을 받겠습니다. 세 분 이상은 안 됩니다. 세 분만 추천을 받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여서 회장님이 일단은 추천이 되어야지만 제가 이 회가 이끌어나고 앞으로 저희들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.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